You better turn out Hi guys, 코너고이입니다 드디어 상판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그때 서울리아님하고 저하고 했을 때 판 상판 하나가 도착을 안 해서 연휴도 끼고 좀 늦게 배송이 돼서 이 하나로만 셋업을 하고 끝냈었는데 사실 여기 뒤에 그때 서울리아님이 셋업을 해준 이 책상은 앞쪽으로 저의 리뷰용 데스크고요 앞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얘는 이름이 예르톤이라는 상판인데 얘도 역시 아이키아 이케아에서 샀고 둘 다 테이블은 모두 이케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예르톤 상판이 뒤쪽으로 가서 이 큰 모니터의 데스크가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알렉스가 앞쪽으로 와서 저의 리뷰용 데스크로 쓰일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서 엄마랑 함께 다리도 끼우고 근데 또 이케아가 사실 저는 처음으로 이케아에서 이런 걸 주문해서 조립하고 써보는 거거든요 그냥 조립한다는 게 막연히 좀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서울리아님 같이 해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했던 만큼 오늘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가이즈는 했구나 짠 드디어 드디어 오늘 배달 온 상판을 나머지 하나를 여기에 붙여놓고 그래서 보면은 그대로 다 동일해요 모든 건 동일하지만 책상만 바꿨어요 책상 바꾸고 그리고 뒤에 있었던 여기 알렉스 이름도 너무 예쁜 상판 알렉스가 저의 리뷰용 데스크로 이렇게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데스크 셋업 중에서 소개할 부분은 바로 데스크 두 개 데스크 상판 하나 둘 얘랑 얘랑 그리고 의자인데 이 데스크하고 책상하고 의자가 제가 기대했던 이 셋업을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괜찮아서 너무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특히 이 알렉스는 이 색상이 영상 화면에는 어떻게 그대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실물로 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제가 예전에 준비하면서 서울리아님이 저한테 어떤 색상을 원하냐라고 물어서 나는 흰색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봐서 딱 원하는 색상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제가 경주에 있는 카페 엘로우 카페를 종종 갔었는데 편집하러 거기에 책상이 이 테이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상이 너무너무 예뻐서 어느 날 그냥 음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음료가 화려해서 예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음료가 더 돋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또 테이블 이 색상인 것 같아서 와 이런 색상 테이블에다가 내가 제품 리뷰를 하면 너무 예쁘게 나오겠다 제품이 돋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책상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서울리아님한테도 그 메시지 아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색상이 가까우면 너무너무 좋겠다 했더니 이렇게 정말 똑같은 색상으로 찾았어요 너무너무너무 똑같아서 이거 왜 설마 엘로우에서 가져왔냐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약간 가벼운 라이트한 나무 원목 색상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이 페인트랑 어울릴까 이 제품 뭐 데스크 모니터 그리고 뭐 맥미니 이런 것들이랑 어울릴까 했는데 모든 스페이스 그레이 액세서리들과 너무 잘 어울려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얘는 알렉스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의자 이게 제가 정말 사실 기대를 크게 안 했었는데 또 앉아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저의 제가 앉는 여기 의자에 앉는 사람의 키와 몸무게에 맞게 딱 주문 제작되는 그런 의자라서 편집할 때는 아무래도 모니터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겠지만 이제 뭐 댓글 달 때 아니면 영상 볼 때 넷플릭스 영화 볼 때 어떤 뭐 그냥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볼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목하고 허리하고 그냥 상체 엉덩이 다 정말 폭신하다 뭔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 귀여운 게 뭐냐면 의자 여기 손잡이 있죠 손잡이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조절들이 사실 보통 기존에 있는 어떤 좀 비싼 브랜드에 있는 유명한 의자들도 어떤 조절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얘는 진짜 실제로 사용하기에 편하게 조작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막 뭔가 어렵게 돼있고 잘 안 쓰게 되는 기능들이 좀 많았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안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올리면 딱 완전 넷플릭스용 의자 그리고 저는 또 습관이 아빠 다리 아빠 다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앉는 게 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엉덩이 부분을 기존에는 그냥 이제 엉덩이가 딱 허리에 닿게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내가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앉고 싶다 하면은 다리를 올릴 수 있게 조금 더 앞쪽으로 나가서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자세로 해서 어떤 자세로 앉아있든 내가 너의 몸에 맞춰줄게 약간 이런 느낌? 이 사이즈 오브 체어 의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블랙이랑 와이트 근데 전 처음에 그레이 색상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전체 거의 모든 모든 부분이 이제 앉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스웨이드도 다 그레이로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전 기존에 블랙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혹시 이제 의자 좀 새롭게 바꾸고 싶은 분들 그레이 아예 와이트 하얀색 제가 쓰고 있는 완전 추천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울리아님이 아주 크게 프로젝트를 벌려놓은 데스크 세럼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입금은 입금해달라고 그러는데 입금은 막창으로 안될까? 모든 게 끝이 났지만 저에게 아주 큰 숙제가 또 남아있어요 바로 선정리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바닥은 난리가 났거든요 앞으로 데스크 위에 꽃들 모니터 맥미니 그리고 애플 액세서리 스페이스 그레이로 쫙 깔아버린 저의 액세서리들 제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제품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바이 가이 자 넷플릭스를 시청해볼까? 자 넷플릭스